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마전에 제가 심은 땅콩입니다. 땅콩이 생각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콩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옆에서 쬐작되고 있는 저 새들이 제 땅콩을 뽑아서 지가 먹겠다고 이렇게 뽑아버렸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뽑아버렸어요. 자 보시면 대체로 다 잘 나왔습니다. 땅콩이 효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해마다 심기는 하는데요. 많은 수확은 못해요. 항상 많이 심는다고 심지만 그게 많은 양은 아닌가 봅니다. 생탕콩으로 먹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올해는 생탕콩으로만 먹지 않고 조금 더 많이 먹어보겠다고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밭에는 소똥을 그름으로 했기 때문에 피복을 한 곳에다가 심은 것은 보시면 짜잔 이렇게 짜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지만 그건 잘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작물들이 다 마찬가지로 피복한 거에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지에 한 것은 보시면 다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잘 나오고 비닐 속에서는 왜 안되는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추비를 준다고 비닐을 뚫어봤더니요. 그 비닐 속에서 열기가 확 올라오면서 옆에는 곰팡이처럼 생긴 게 잔뜩 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소똥이 그름이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는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옆에다가도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다 심었는데 없어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땅에다가 심은 건 다 잘 나오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 한번 보여드리면 보세요. 이쪽 옆으로 왔어요. 옆으로 왔는데도 땅에다가 심은 거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새가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구멍이 꽁 뚫려 있죠? 여기에 새가 먹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새가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새도 먹고 저도 먹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땅콩 새싹으로 길러 먹으면 사포닌이라는 것도 생기고 원래 땅콩에는 없는 성분들이 많이 생겨서 몸에 더 좋다는 건 아시죠? 새싹으로 길러 먹으면 사포닌도 생기고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영양분도 생겨서 노화도 막아준다고 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땅콩 수왕 많이 하면 새싹으로 길러 먹는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